일단은 명도가 좀 어두운색으로 얼굴에서 어두워야 될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밑에도 그림자가 좀 생기겠죠. 그리고 귀 속, 머리 밑쪽이기도 하고 머리에 그림자가 뒤여질 수도 있고요. 귀 속이고 얼굴보다는 뒤로 좀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밝은 면도 조금 더 농도를 낮춰줘도 됩니다. 그 다음은 오렌지색하고 황토색 정도 섞어가지고요. 옆면, 옆면, 이쪽면 다, 그리고 이쪽면. 그 다음에 요 면도, 미관, 이마에서 미관 내려가는 부분. 위쪽 미관 말고 내려가는, 내려가는 면이요. 내려갔다가 호뼈에서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안구의 아래쪽, 이쪽도 속 안에 들어있는 안구가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아래쪽, 아래쪽은 좀 어두워지겠죠. 그 다음에 코의 옆면, 코의 옆면, 코의 옆면. 잡아주면, 가운데 면이 밝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동그란, 동그란 덩어리요. 그리고 밝은 황토색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덮어집니다.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연하게 덮어주면 됩니다. 손도, 같이 잡아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손에도, 아랫부분. 손도, 아랫부분은,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하죠, 밑에, 밑에 쪽. 밑에 쪽. 밑에 쪽. 밑에 쪽. 그 다음에 머릿속 위쪽 빛받는 부분 쪽에는 지금 채도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머리 전체가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색이지만 고유 색감이 빛받는 부분은 채도를 표현해 주면서 조금 풍부하게 색감이 풍부하게 검정색으로만 해도 되지만 검정색으로 음영 차이를 내서 밝은면 중간면 어두우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단순하니까 일단은 밑색을 좀 깔아주는게 풍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색은 꼭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파랑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계열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색에서 지금 어느정도 중간톤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블랙을 지금 머리카락에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보단색이 Çünkü 우 dicht 2T seja 2T 일부러 Colu 4T 1T 2T 5T 3T 윗쪽 넘어가는 면도 가운데 쪽이랑 조금 다르게 윗면 중간면 어두운 어두운 면, 밝은 면, 넘어가는 어두운 면 어두운 색 중에서 어두운 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최대한 어두운 색으로 나타내주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밝은 부분, 아까 처음에 넣었던 부분들이 좀 남게 해 주시구요. 이쪽도 남겨주시고, 넘어가는 면, 시작되는 면, 이렇게 어두워주겠죠. 이쪽으로. 밝은 면. 닷커메아 글쫄가 아 2 3 이런 부분은 면봉으로 작은 부분들은 면봉으로 해주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된 부분은 옷이죠. 옷도 전체적으로 착각 넣어주고요. 처음에 넣었던 부분들이 조금 약해진 감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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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붉은 기운이 돌게 그리고 목은 그림자로 얼굴 덩어리가 지금 크니까요. 어둡게 해줘야지 목이 얼굴보다 뒤에 있는 걸로 지금 확실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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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치는 것이 없게 전체적으로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맨질맨질하게 부사시하게 그 다음에 다시 지우개로 밝은 면 찾아주고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더 깔끔하게 더 깔끔하게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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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적당한 완성도로 장수를 많은 양을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항상 거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굉장히 숙련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훈련 이외에도 스케치까지만, 북펜터치까지만, 혹은 한 10분 정도의 컬러링까지만 연습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도 정말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 혹은 내가 가보지 않은 정도의 완성도까지 가서 제대로 완성을 시켜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러한 견고함이 쌓여서 실력이 숙련되는 것 이외에도 숙련되는 것 이외에 수준이 높아지는 것 발전되어 가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가는 데까지만 가면 숙련된다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능숙한 그런 어떤 선이나 속도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고 깊이 있는 그러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번 완성도 있는 너무 완성도 있는 그림만 고집할 것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머리 조금 밑에 톤이 좀 더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 안방인의 모양이 이쪽이 지금 이쪽에 비해서 조금 밝은 느낌이 나니깐요. 양쪽이 조금 더 어우러지게 지금 이쪽 면이 색감은 좀 다양하게 보여서 보기는 좋은데 반면에 이쪽에 비해서 뭔가 어둠이 좀 덜한 느낌이 들어서 완성이 좀 덜해 보이는데요 이쪽처럼 여기를 맞춰주던 아니면 이쪽처럼 여기를 맞춰주던 해서 약간 통일감이 나게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약간 요러한 주황색들이 살짝 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우러지게 그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우러지는 것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어색하진 않은 것 이쪽은 사실상 이 사진상에서 보면 굉장히 음연히 어둡고 어둡고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게 쪄야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스케치하고 붓펜을 매기고 사실은 색칠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너무 어둡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머메이드지 오돌도돌한 머메이드이기도 하고 밝은 조명하고 여기서 반사가 되면서 이 조명에서 반사가 일어나면서 블랙하고 너무 어두운 톤이 오돌도돌함과 반사되는 부분과 뒤섞여가지고 너무 보기가 흉해서 다시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쪽 어둠, 이쪽 어둠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의 특수한 재질 때문에 오돌도돌한 재질 때문에 오돌도돌한 부분이 이렇게 볼록했다 들어갔다 볼록했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윗면, 볼록한 부분의 윗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빛을 받으면 굉장히 밝게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하고 극대비가 일어나서 굉장히 오돌도돌하게 묻은 것처럼 되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컬러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여기서 더 어두워 져도 괜찮은 부분들은 아래쪽을 향한 면 그리고 아래쪽 톤이 많이 깔려 있는 부분 이것도 반사되는 거를 조심해서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이쪽도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죠 많이 문질러져서 오돌도돌함이 좀 눌러지게 눌러져서 어색해 보이지 않게요 이런데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가는 게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톤이 비슷하니까 여기에 중앙 정도쯤에 포인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크사이드 이렇게 잘 눌러주세요 잘 가라앉을 수 있게 종이가 오돌도돌한 면들이 잘 가라앉아서 눈에 거슬리지 않게 또 지금 회색 톤이 좀 많이 쓰였으니까 중간에는 채도 살려서 주황색, 오렌지색 연결입니다 중간 톤이 받쳐줘야 되겠죠 예쁘지 않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쪽 코 이 부분 덩어리가 조금 덩어리감이 좀 많이 죽었는데요 밝은 면이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밝은 면을 지금 만들어 주면 여기도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겠죠 너무 화이트가 되지 않게 이것보다는 조금 묻혀 있겠죠 이것보다는 조금 묻혀 있겠죠 이쯤되면 파스텔톤이 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색연필이나 물감 같은 것들을 이용해주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딘가 보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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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